오늘 먹을 것은 통년어에요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다. 아삭아삭 고춧가루 팽이버섯 오징어 너무 맛있어 양배추 차가워요 오징어 이걸로 먹을 것 같네요 맛도 맛있어요 소스 고추냉이를 더 맛있게 먹어요 오징어 오징어 계란 밥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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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매콤달콤해요 오징어 와우 아삭한 맛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매운 맛을 더 좋아해요 매운 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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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맛있어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